안녕하세요 인한취필름의 김효인입니다 저는 현재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디오 가수 인 앤추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댄서이자 안무가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채널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현장이나 아니면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한 촬영 과정 그리고 후반작업 과정 등등 뮤직비디오 외에도 카메라나 여러가지 장비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 제가 그동안 작업해왔던 뮤직비디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영상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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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